난 약바랐다 피깍? 피깍? 이해하시나요? 피깍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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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방송? 떨려 비박사건 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르시입니다 저희 오늘 명탐정 피카츄 더빙을 할건데요 연습용 영상을 한번 틀어드릴게요 네 난 약바랐다 명탐정 피카츄 피카츄 어머어머 피카츄가 말을 해요 어떻게 이해하시나요? 피카츄 피카츄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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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공연으로도 나오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래야만 이것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뭐? 너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영상 안에 담겨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아 미친 저 혈압 172에요 진짜로 나 이거 진짜 유작될 수도 있어 무서워 너무 궁금해 여긴 원은 한 권으로가 여긴 한 껍질을 봤어 집에서 라야 로나의 여겨지요 여긴 여기도 집은 가족들과 여긴 여겨지 형들은 행동을 할 수 있다 나 아 가라야만 자 제발 나 진짜 사랑의 눈임으로 자신의 두 아이를 죽이게 된 여론아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목숨을 끊은 뒤 귀신이 된다 야 하지마 왜왜왜왜 아 뭐하는거야 진짜 내가 이거래 할렌데도 진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 재환식은 60초래 어떡하지?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지 플랜 피카쉬야 어떡해 이게 나 무슨 소리냐고 피카쉬야 잠깐만요 말하면 돼요? 이거 꺼주세요 우는 소리 울지마 바보야 잠깐만 어머 야 너 이거 어떡할거야 아 우는 소리 좀 꺼주세요 제발 무서운 얘기 그런거밖에 모르고 빨간 마스크 그런거밖에 모르는데 일본에서 한 30년 전에 자매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내가 되게 예뻤나봐요 언니들은 못생겼는데 그래서 막내 입을 찢어봤다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가지고 결국 자살을 안 해 첫 키에 기혼이 됐다는 그 인형에 대한 괴담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근데 요런하고 난 무서운 거 같아 나가고 싶지 않은가 보건 옛날에 어떤 신혼부부가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무당이 그러는 거야 여자만 들어오고 남자는 나가 이러는 거야 그 정도를 탈출하기 힘들어 남자는 나가 이러더래 무당이 나가라고 하니까 부인이 화가 나서 같이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자가 죽은 거지 다음 날 상을 다 치르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아니 그때 왜 우리 남편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물구나무를 사고 들어왔었대 그러니까 무당놈네들은 물구나무 선체로 죽을 사람이라서 물구나무 선체로 들어왔었대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지 말자 아 운은 소리 좀 꺼주세요 제발 아 깜짝 놀랐네 아 머리 아파 이제 아 뒷골 땡겨 아 죄송합니다 우아악 뭐 뭐 뭐 뭐 뭐 뭐 근데 저분이 요론화에요? 우리나라 요시가 있나요? 제가 오시인데 어떻게 됐는데 어 요신이 거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나한테 왜 그랬을 척 이제 끝난 거죠? 이제 끝난 거죠? 대본 보이세요 대본? 저는 사이먼이 옆에서 자꾸 막 막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가 전 너무 심적으로 너무 불단해요 집에 가서 생각날 것 같아요 뒤에 누가 소리 들지 않았어요? 뒤에도? 에이! 내가 뒤를 쳐다봤잖아 일단 청각적인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청각을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눈 못 열어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기저귀만 닫아놓고 눈 못 열어놓고 열어놨다고 열어놨다 못 열어놔야 할 것 같아 조금 바닥이 축축해지는 것 같은데 내 건가?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깜짝이야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